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염승원 부장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 끝까지 쳐다보고 있잖아. 우리가 뭐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염블리라고 하는 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딱 한번 이렇게 노래 보실 점이 있더라고요. 뭘. 염승원 차장님 그랬더니. 부장인데요. 우리 염 부장님과 함께 이제 오늘 주요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 또 일정도 한번 쭉 살펴봐야죠. 네네. 일단 첫 번째로 그냥 공매도는 하도 많이 다 하셨으니까 일단 장 시작 한번 보고요. 그 반도체만 한두 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월가에서 보는 반도체 부족의 이제 여섯 가지 이유라고 좀 나와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인텔이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인텔이 사실 10나노 이제 공정부터 문제를 겪어가지고 7나노칩 출시 성공 못하면서 이게 AMD와 같은 경쟁사가 이제 반사익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AMD는 또 자체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TSMC에 맡기는데 병목 형상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TSMC도 생산 여력이 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부족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됐고. 또 메모리 칩 가격이 사실 이제 코로나 전부터 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수요가 부진해가지고. 삼전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래서 생산량을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전부터. 그리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세 번째로 코로나가 이제 수요를 폭발시켜버렸죠. 재택근무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수요와 공급에 좀 괴리를 좀 가져왔고. 또 네 번째가 산업의 변화라고 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5G 네트워크. 그 AI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슈퍼사이클을 촉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국 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 아직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고사양의 어떤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 부족의 이유고. 거기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죠. SMIC나 화웨이를 이제 제재시켜버렸고.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이제 칩 부족을 이제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수입을 촉발했다. 뭐 그러면서 일단은 그 지속적인 이런 이제 기술 전쟁 자체가 반도체 공급 부족을 더 많이 일으켰고. 네. 여섯 번째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5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이제 반도체에 제안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칩 부족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좀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또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같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해외 기업 의존도가 너무나 높거든요. 이들 기업들이 없으면 사실 이제 반도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의 칩 제조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이유들을 좀 대면서 좀 글로벌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어쨌든 수요와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이제 회복하는 거는 결국엔 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는 많은데 투자를 과연 언제 할 거냐. 네. 이 부분에 결국 이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해소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한번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쨌든 좀 그동안 공급은 좀 부족한 상태가 이어졌다라는 거는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반도체 위클리 적어주셨는데 지난주에 한국 미국 반도체 업종은 되게 부진했고요. 다만 수출은 너무 좋았습니다. 역대 4월 중에 2위를 기록했대요. 반도체가 30.2% 증가하면서.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했냐면 2분기에 매출 증가율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좀 주가는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어쨌든 좋습니다. 메모리 쪽은 특히 웨스턴 디지털,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3분기로 갈수록 더 좋은 그림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5월 달에는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특히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시각이고. 특히 연초 대비 한국의 대용주, 중소형 장비주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 삼성자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5월 달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보고 특히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가 아닐까. 이게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전망은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반도체 대용주도 어쨌든 5월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약간 낙관적인 그런 시각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일정인데 오늘 당연히 공매도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또 G7 말고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이 좀 초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휴장이에요. 휴장이고 그다음에 5월 5일은 이제 우리 한국도 휴장이고 이제 일본하고 중국까지 휴가 휴가... 월 5일이 수요일이구나. 네. 수요일입니다. 이틀 하면 또 쉬어야 돼요? 네. 아, 네네. 휴장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에 이제 좀 주목하실 거는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좀 있어요. 그때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비둘기파고 클리브레드 연방은행 총재는 메파인데 서로 어떤 발언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날은 이제 영국 영란은행, 아니 영국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7일날이 좀 중요한데 중국의 4월 수출입 데이터하고 미국 4월 고용지표, 그다음에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좀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탈리아도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등급을 발표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시작되는군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일단 지수는 미국 증시 좀 영향받아서 한 3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피는 한 2포인트 정도 약간 좀 빠지면서 지난주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밀리면서 좀 시작들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크게 밀리는 분위기는 아닌데 대부분 좀 약부압 정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호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8만 1100원 정도, 0.37% 정도 빠졌고 LG화학은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0.2% 정도 반등 출발했고요. 삼성물산이 이제 상속세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어쨌든 삼성물산이나 전자 같은 경우 배당을 좀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효과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녹십자가 한 5% 정도 지금 상승하는데 아마 모더나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데 그 좀 수혜주로 녹십자가 좀 부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백신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반등했고 조선주 가운데서는 대우조선의 양이 3% 왜냐하면 요즘에 계속 수주도 잘 되는데 삼박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3.8% 올랐고 호텔실라가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각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면서 2.7% 올랐고 역시 삼성생명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삼성현자 지분가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한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한국조선의 양 포스코 삼성중공호 지난주에 강했던 경기 민감주가 오늘도 셉니다. 오늘도 좀 계속 좋은 분위기고 조금 빠지는 섹터는 SKC가 이익이 좀 물론 실적은 좋았는데 2차전지 동박 부분 이익률이 좀 아직은 생각보다 안 좋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8% 빠졌고 포스코케미칼이 1.3% 정도 빠졌고 카카오도 한 2% 대표적으로 약간 이제 고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조금 부진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조금 밀리면서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오늘 실적이 좀 잘 나왔었죠. 지난 금요일날 만도가 한 2% 요즘에 백화점하고 면세점 다 가지고 있는 신세계가 한 2% 정도 일단 반등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제 견주하기 출발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의 스퀘어가 강부가 보이고 있고 아까 이제 모더나와 연계된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까 녹십자도 그렇지만 에스티팜도 한 4%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그 외에 이제 RFHIC가 지난주에 유상자 있잖아요. 그런데 전력 반도체 관련한 투자가 좀 기대된다는 증권사 긍정적인 보고서가 오히려 있어가지고 오늘 한 2% 정도 다시 되돌리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거는 러시아 백신 관련 주 휴원스가 한 3% 빠졌고 그 다음 풍력 테마 주죠. 삼강 M&T가 한 2%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동진 세미캠, TCK, 또 2차전지 관련 주 에코프로비에 1.3% 빠졌는데 코스닥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IT 기업들이 좀 오늘은 약간 오전장에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고밸류 기업 좀 빠지고 반면에 지난주 강했던 경기 민감 좀 올라가고 이런 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는 일단 나쁘진 않아요. 코스피가 플러스입니다.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줘요. 우리 수출 실적 나온 게 조금 더 낙관적이에요. 수출이 41% 늘었다는 게. 아까 김효진 연구원도 얘기해 주셨지만 거의 역대급 실적 수출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지속될 것 같죠? 5일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일단 지수는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투자자별 동향은 일단 오늘 외국인이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44억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은 일단 소폭 매수하고 있고 오늘 과연 이제 청약증거금 다 환불될 텐데 오늘 돌려받는군요. 예탁금이 15조나 빠졌더라고요. 청약증거금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다기보다 이전했다. 이전했다고 봐야 되겠다.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마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정말 엄청난 매도를 했던 기관 투자들은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 450억 정도 들어왔고 코스닥도 좀 일부 사고 있는데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조금 매수는 해주고 있고요. 섹터 이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 모더나 관련주가 한 4% 조선해운주가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주말에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올라갔고 그 다음 지난주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자동차인데 일단 오늘은 좋습니다. 오늘 만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대표주가 1.45% 반등을 해줬고요. 그 외에 면세점도 실적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오늘 좀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철강주는 좀 많이 빠지면 빠지네요. 철강. 지난주에 조선하고 거의 투톱이었는데 철강이 급등한 게 좀 힘이 빠져버렸네요. 철강은 이제 아무래도 호재가 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 나온 것 같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한 3.5% LG화학이 한 1.3%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중소형, 또 리모델링, MLCC 이런 IT 기업들도 대부분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조선업종, 일본 모더나 관련죠. 확실히 중소형주 종목 중에 많이 오른 거를 따라가는 데는 좀 부담을 주네. 공매도 그게. 만약에 공매도를 외국인이 100억을 해요. 100억을 공매도 친다. 하면 빌려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매도로 계산됩니까? 아니면 계산이 안 돼? 매도로 잡히죠. 매도로 잡혀요. 공매도도. 공매도 지금 매수입니까? 주식을 여기서 빌리는 거는 빌리는 계약이지 거래가 아니니까 매매가 아니니까 그거는 안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중에 얼마만큼이 공매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나중에 매수 들어올 때도 공매도 환매 들어오잖아요. 환매할 때도 매수로 잡히니까 조금 이제 공매도 부분 때문에 왜곡될 수는 있어요. 사실 부치가. 매도를 때렸는데 안 팔릴 수도 있죠? 안 팔릴 수도 있죠. 가격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그게 있어요. 현재가 바로 한옥가 위에다 대야 됩니다. 업팅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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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밑에다 못 때려요. 밀어서 못 판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가 지금 만 원하고 9,950원에 이렇게 막 있으면 만 원에 딱 그러니까 현재가가 예를 들어 만 원이면 만 50원에 매도호가 거기다만 걸 수가 있어요. 매도호가가 딱 있잖아요. 만 원이 매도호가예요. 새로운 매도호가를 못 만든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딱 현재가에만 그러니까 현재가가 만약에 만 원인데 거기에 매수호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수호가가 만 원인데 만 원에 막 체결이 돼요. 네. 그런데 보통은 그럼 내가 팔고 싶으면 만 원에 그냥 매수호가 있으니까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매도는 그게 만 원에 물량이 보여도 거기다 못 때리고 만 500원에 걸쳐야 돼요. 만 500원에 올려놔야 돼요. 걸쳐놔야 돼요. 걸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매도호가에만 걸 수가 있어요. 아. 그 바로 위에만. 네.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업팅룰 위반하면 또 처벌받습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가 보시는 분들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공매도 한참일 때는 이게 아무리 주식을 많이 사도 위에 호가에 매도가 계속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이제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두 단계 위에다가도 못 건 거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본인들 마음이죠. 아. 그 예를 들어 만 원인데 한 12,000원 이렇게 거는 건 상관없어요? 그게 왜 안 되겠어요? 그건 본인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밑으로는 못 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얘기하다 보니까 빠져버렸네. 아. 그래요?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네요. 아. 또 왜 빠져? 아. 2차전지가 오늘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2차전지. 2차전지. 그러네. 2차전지 세트가 공매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동차는 좀 일부 오르는데 오늘 2차전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코리아센터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10%가 오르네. 아.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 정프로. 뭘요? 5월 3일을. 5월 3일이요? 응. 뭐 그럴 필요 없죠. 제가. 마음이 편치는 않은 것 같아. 저도 이제 거기 탑승을 할 거냐 말 거냐. 공매도에? 네? 공매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굳이 하려고 그래. 그래도 경험은 갖고 여러분이랑 같이 방송해야죠.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보고 공매도 하셨어요? 이렇게는 말 못 할 거 아닙니까? 딴은 먹는 경험이나 해. 먹고 나서 뭘 해, 지금. 자, 시장 현재 상황은 대략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10포인트. 코스닥이 한 7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있죠? 이번 주 실적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미래세 증권의 유명한 애널러스트가 적어주신 거고요. 경기 민감업종 실적 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실적 상향 폭이 큰 나라가 유럽하고 미국, 한국이 일단 4% 이상씩 이익이 좀 증가한 걸로 나오고요. 올해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예상치 변화가 이제 1주 전보다 지금 1.1% 정도 올라갔고 올해 전체적으로 순이익 예상치는 1주 전보다 무려 12.5%나 증가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네이버가 네이버 일회성 이익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 제트홀딩스 때문에 일회성 이익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외를 하면 4.1%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익이 좀 급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네이버를 제외해도 무려 84.9%나 이익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예상이 기준으로 PER이 한국이 네이버를 제외했을 때 12.1배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업종이 조선, 에너지, 철강 이런 업종들이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이제 하나금융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4월 2차전지 수출 데이터를 적어주셨는데 일단 2차전지 펀드멘트는 되게 좋아요. 수출액이 일단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게 29%나 증가를 했고 특히 미국 쪽이 411%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M이나 포드 같은 데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마 수출이 늘어난 것 같고 7개월 연속으로 미국 배터리 수출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은 줄어들었는데 유럽은 마이너스 3% 역성장한 이유가 국내 업체들이 여기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거기 현재 폴란드나 헝가리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은 이제 앞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현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공장이 없는 쪽이 지금 양극재하고 동박 부분은 주로 이제 국내나 다른 데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극재가 폴란드 쪽으로 1500%나 늘어났고요. 동박 부분은 117% 늘어났기 때문에 소재 쪽 수출이 잘 되는 거 보면 2분기 유럽 전기차 판매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금액은 마이너스 17%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는 우리 삼성전자 테레비나 현대자동차 자동차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도?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중국은 또 현지에서 폭스바겐도 그렇지만 중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들이 다 중국 업체랑 손을 잡아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수입하고 있잖아요. CATL. 맞아요. 그런데 현대차도 사실은 제 생각에 중국에 지금 점유율이 없잖아요. 중국을 노리기 위해서 아마 CATL가 손 잡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걔들이 뭐 그거 써주는지 들어갔는데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아마... 현대차도 CATL 탑재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러게요. 답답하다. 중국은 중간제 산업재만 차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든 간에 디램 빼고는 디램은 못 만들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디램 외에는 대부분 다 중국 시장에서는... 디램 코터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코터제? 디램 사가려면 뭐 좀 사가라고 그러지. 어떻게 생각해? 디램 사가려면... 디램 사가려면 갤럭시도 좀 사가세요. 상상력이 이제 점점 더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디램 사가려면... 그런데 그나마 이제 중국이 어쨌든 못 건드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이제 중국을 포기하는 대신에 얻는 건 미국이죠. 미국 시장에서는 시애틀이 진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중국보다는 미국과 유럽을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에 수출 잘됐때 있잖아요. 완제품도 불티나 때 물량튀기. 그게 장사하다 보면 물량튀기라는 게 참 끝내주는 거거든. 몽뚱이로 막 상하는 거야? 탑차 실어라. 딱 그래가지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내네요. 아주 미세한데 지수는 그래서 다시 조금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썼네요. LUP 제로 님이 기관 오늘 그래도 양심 있네요. 기관이 좀 사요 오늘? 오늘 한 600억 정도 삽니다. 외국인만 팔아요. 외국인만 좀 팔고 있고. 기관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조금 일부 채우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잘하십시오. 공매도 오지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지? 오지? 다 주셨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건 삼성주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서정훈 애널리스트인데 요새 진짜 우리 한국 시장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배경 관련해서 적어주셨는데 지수가 이렇게 답답한 이유가 PER 확장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PER 곱하기 EPS니까 이익은 늘어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PER 확장이 좀 정체돼서 그렇다.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연준이 긴축 행보를 할 거라는 우려감이 아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안 한다고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지금 언젠간 하지 않겠냐. 이러다 보니까 PER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긴축이 되면 또 PER을 높게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편한 거죠. 긴축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아직은 좀 그걸 신경 쓰는 것 같고 당연히 이익은 너무 좋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이익 추정치는 지금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PER이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못 가니까 더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견주한 편인데 글로벌 전반이 경제활동 재개가 완벽하지 않고 2연 수요도 아직은 대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축적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재개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IT나 이런 중간제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도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재고는 오히려 감소했대요. 재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중간제가 들어갈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한테는 미국의 이런 재고 감소가 상당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최근에 원자재 시장도 엄청 좋잖아요. 원자재가 뜨겁다는 건 실수요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수요가 좋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본다면은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시장이 좀 재미없고 또 이렇게 긴축이라든가 또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도 지금 각 기업들이 오히려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해서 삼성은 자는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했지만 현대차는 5월 달에 좀 공급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를 한 것처럼 기업들의 스탠스가 좀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 괴리가 생긴 것 같아요. 실적이 이렇게 추정치는 올라가는데 막상 기업들은 안 좋게 보고 이 괴리에서 주가가 좀 갈팡길팡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의 이제 이런 간극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온 것 중에 그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란이 지금 동결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게 서방 쪽에 우리나라도 동결해놓고 있죠. 그래서 그게 한 70억 달러 정도 되나 봐요. 한 7, 8조? 그거를 해제하기로 서방과 합의했다라고 이란 국영방송이 언급을 했대요. 그렇다면 이제 이란 제재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이나 건설주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면 경제재건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산업재 섹터한테는 호재 같고 그다음에 이건 좀 슬픈 얘기지만 오비 맥주에 이어 하이트질러도 맥주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좋으실 수 있는데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획질을 걸으면 되잖아. 주식을 사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겠네요. 어쨌든 하이트도 결국엔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재당도 CJ젤리당은 컵밥 가격 7에서 8%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컵밥을? 네. 올린대요. 컵밥 그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의 용산물 가격 때문에 조금씩 올리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컵밥은 노량진이지. 드셔보셨어요? 그럼. 아, 그러세요? 노량진역 거잖아. 네. 만점오기에. 컵밥으로 미국에서 대박난 분도 있는데 컵밥이라고 팔더라고요. 아예. 아, 이름이? 컵라이스 아니고 컵밥? 네. 컵밥 그냥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지금 매장도 한 30개 났을 거예요.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한숨을 쉬셔? 걱정 많이 되나 봐, 자기. 아니, 어떻게 뭐. 없어요, 왜? 뭐가 없다는 거야? 플러스가? 아, 관심 종목 뭔가 하고 보자, 진짜. 아, 뭐예요? 지금 이제 관심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얼마 전에 그, 이게 좋다고 이 친구 하나 또 실적 담았잖아요. 마이너스 4.5 오네? 아니, 얼마 전에 그죠. 한유연님 오셔서. 아, 이거 좋다고. 그래서 슬쩍 담았다고. 그런데 그날부터 또 오늘도 지금 5%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 이게 공매도 양인 것 같아요, 약간 일부가. 지금 거의 바이오가 급 나가거든요. 바이오? 바이오 쪽이 다 안 좋아요, 지금. 바이오? 바이오 대표적으로 누가 봐도 평가 섹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이런 거지. 바이오가 빠지면 코스닥이 빠지죠. 네, 빠지죠. 그죠? 바이오의 코스닥 비중이 워낙 많으니까. 네, 제일 많죠. 제일 많아요. 그 바이오 중에서 지금 보면 가장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시젠하고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 대차전고 많이 늘었대요. 네, 셀트리온도 3%, 시젠이 4% 가까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휩쓸리면서 빠지고 일부 공매도도 나오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내재가 채 끝내주니까 진짜 이거 공매도 잘못 쳤다가 아주 그냥 그럴만한 것들은 버티네. 3,000원 자 같아요, 그런 기업이. 딱 보니까 전자는 오히려 올라가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요. 코스피가, 그러네. 코스피가 플러스고 코스닥이 0.7억 마이너스라는 거는 바이오가 빠진다는 얘기네. 셀트리온은 어떻게 되어 오십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어쨌든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코스피에서 2.6%, 그다음에 코스닥의 셀트리온 S2는 한 3% 이상 빠졌어요. 확실히 영향을 좀 받는다고 봐야 되네. 네, 영향을 좀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보시면 시총 상위기업 중에 배터리 3,4만 지금 빠져요. 거의 다른 부분인데. SK이노베이션이 훨씬 많이 빠지는데, SDI는 뭐 많이 안 빠지는데. SK이노베이션이 거의 5% 빠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좀 고평가 논란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친 것 같아요. 아까 그 아침에 보니까 보고서에 그게 포함이 됐더군요,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배터리 3,4만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또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섹터인데, 미리 좀 빠져버렸잖아요, 사실 자동차가 최근에. 오늘은 현대차가 한 2% 올라버리거든요. 수출이 뭐 다 올랐던데. 네, 기아도 그래서. 기아 올랐어요? 네, 기아도 지금 올라가고,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3,4가 다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괜찮고, 2차전지가 좀 밀리면서,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되니까, 일단, 하여튼 머리는 좀 부산하네. 편수가 하나 더 생기니까. 이거 왜 오르니, 왜 빠지니 할 때 꼭 공매도가 따라 붙네, 그렇죠? 네, 됐어요. 이렇게 오늘 가겠습니다. 하여튼 루머 같은 거 퍼뜨리면 안 됩니다. 가만 안 두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회사 쪽으로 하여튼 뭐 퍼뜨리기만 해, 내가. 다 잡아서 내가. 자, 그러면 우리 함께해 주신 염승안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 친구들에게 물어봐